재단입니다. 이 돈은 이제 예고입니다. 제가 보았습니다. 얼마나 보았지? 몇 년 동안 보았지? 몇 년 동안 보았지? 몇 년 동안 보았다고? 또 옛날에 아빠가... 한 번에 이 정도만 보았습니다. 이 돈은 이제 예고기를 제 마음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아빠가 찍었죠? 아, 아, 아빠... 아, 그런데 이 돈은... 엄마는 10 원짜리 이줄로 산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